예? 야 들어가? 네. 아아아아아아! 야 이부 친놈아! 김정아! 야! 괜찮아? 틀렸어? 높이! 아니야 괜찮아. 괜찮아? 다른 때는? 또 오라고! 이거 또 오라고 인마! 이 새끼가! 야 야 야 야 야! 야 야 이 새끼야! 여cing도 당했 Grüng 아프고 알지? 널러로 와 시끼야! twists만 본데! 뽕이 뭐야 시끼야! 유리야 진정해. 상소하지마! ắng büy장아! 쟤 좀 진정 좀 시켜봐! 여기도 자기차 다 푸셔가지고 들어왔어. 야 나가! coordination 이 뽕된 농어 시끼야! 어디야, 인정해. 일단 좀 인정해. 이 새끼야. 아악! 이 새끼야! 가면 안 돼! 빨리 와. 야, 이 김말씨를 너무 높아. 이 새끼야. 저 나쁜 것만 배와가지고... 우유리. 유리야. 너 왜 울어? 여긴 또 왜 이래? 그냥 좀 다쳤다, 왜? 야, 이거 그냥 좀 다친 게 아니잖아, 피나는데. 왜 소리를 질러? 너도 피나거든, 그리고? 아, 진짜. 얼마나 멍청하면 중학생한테 납치를 당하냐고. 아, 진짜 김정은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? 아, 진짜. 때리지 마, 아파. 나도 아파. 너 때문에 걱정돼 죽겠고, 너 때문에 심장 터져 죽겠어. 그대를 떠올리면 내 맘엔 그댈 닮은 봄이 찾아와요 한겨울이라도 굳은 비가 내려도 안녕.